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장이 헛수압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일을 대부분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 그냥 덜너리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대법관이 이렇게 맡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선거관리에 대한 실무를 파악하거나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의 최시한 부분을 전혀 모를 걸어봅니다. 그냥 덜너리, 얼굴마담 이런 식으로 아마 운영되기 때문에 특히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얼굴마담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온갖 종류의 소위 불법적인 일들을 다 요리할 거라고요. 이번에 인사도 제가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안에서 블랙박스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골이 있을 것이고 진골이 있을 것이고 평민이 있을 것이고 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음은 네가 사무차장 해먹고 다음은 네가 사무총장 해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위 뒷받침해 주는 직접 지방에서의 법원에 근무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한 판사분 현재 법률전문대학원의 교수로 계신 분이 그 부분을 정확히 확정을 해 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관위원장은 덜 느리다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의 전행을 방지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들의 불법과 비리를 오히려 판사의 자격으로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상황이다. 이 내용을 뉴데일리 신문이 선관위원장 상근직으로 바꿔야 되고 판사들이 업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부 업무라든지 내부 비리를 잘 모른다. 송종학 교수는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지시를 못하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들이 그냥 얼굴마담을 한 사람 세워놓고 그냥 전행을 이두른 그런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다. 상근직으로 바꾸거나 판사가 아니어도 선관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판사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단심을 맡는 사람들이 대법관이기 때문에 그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판결을 하는 그러한 희한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그 재검표에서 필사적으로 대법관들이 맹백한 무효투표지를 다 유효투표지로 바꾸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분들 마치 호위무사처럼 행동하는 꼬라지를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고쳐야 되는 거죠. 여기에 판사 출신인 송종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주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정상화하려면 중앙이든 지역이든 법관이 비상건으로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깨야 된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사무처 업무를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이사제도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내부 여러분들 임지원들이 만들어 올린 그런 자료를 사회이사들이 어떻게 꼼꼼히 잘 알겠습니까. 그냥 거수기로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송종학 교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시하지 못하는 구조다 보니까 사무처 직원들이 전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대전 지역에서 선관위원으로 10년 가량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사업이 기업의 이사회처럼 그냥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참여해 가지고 회의 같은 게 참석하고 이 정도니까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그런데 선관위 측 사무처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법관들이 딱 여러분들 방패 마귀를 해 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4.15 총선회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무효소송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이 이름도 선관위가 원하는 모든 것을 판례로 다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투표지에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것은 이것이 법정으로 유효한 그런 정상적인 투표지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건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참 대법관들도 딸이나 아들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건데 선거를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부역을 해 가지고 앞으로 본인들이 참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하기에 인간이라는 것이 참새와 같아 가지고 눈앞에 이게만 여러분 골몰하니까 다음에 산수값산으로 갈 값이 지금 뭐 당장 뭡니까 재밌고 좋은 것이 권력이니까 그렇게 선관위하고 여러분들 짝짝쿵이 돼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대법관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부패의 대법관들의 실상을 4.15 총선회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멀쩡한 사람을 찾아볼 수 멀쩡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멀쩡한 대법관들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사법부의 부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받을 겁니다. 법원에서 자기 일을 하기에도 정신이 없어 선관위 업무는 판사들이 챙겨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관위 업무를 사무처에 일임하게 되고 내부에서 자녀 특혜 채용과 같은 비리가 발생해도 선관위 위원장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충분히 누구든지 예상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선관위 사무처 입장에서는 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이 되면 간섭도 덜 받게 되는 데다 판사인 선관위 위원장이 결정한 것이란 논리로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민원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니까 일거양덕이 셈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법관으로 된 선거관리 위원장이 그냥 그야말로 호신용 그냥 무사들이 된 겁니다. 방패 막이를 철두철매하고 있는 거죠. 특히 선거 무효소송은 단심제고 대법관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선거관리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본인들이 대법관이 오를 때까지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많이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선관위가 범한 불법이나 비리에 대해서 그것이 불법이다 비리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거가 몇 번이나 있다고 수천 명의 여러분들 상근직 직원들을 왜 유지합니까 여기 총 2,961명에 달하는 선관위 직원도 점차 줄여 나가야 됩니다. 큰 선거가 없는 해는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낮은데 9급에 7급 성진까지 걸리는 속도는 다른 공무원들 평균 9년 1개월보다 4,5년 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꿀단지를 남한테 주기보다도 내 새끼 함께 줘야겠다 내 딸 함께 줘야겠다 내 아들내미 함께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박찬진이나 송봉서빈 가는 사무차장이나 김시안이나 다 이번에 걸려던 거 아닙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꿀단지를 그리고 권력을 만들어주니까 국회의원들도 다 앞에 굽신굽신하고 도지사도 여러분들 굽신굽신할 것이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호를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선거관리비원회를 상전으로 모셔야 되는 종들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종이 돼버린 겁니다. 선관위 상전들이 큰소리 여러분들 크게 지르거나 눈을 부활해 뜨리면 다 여러분들 뭡니까 주춤 그리고 눈을 아래로 깔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심하면 여러분 공직선거법 걸어가고 고소고발하게 되면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여러분들 선출직 공직자로 출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선관위와 척을 대해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다 종이 된 것이고 정치인이 종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국민들이 종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안 뽑으니까 국민들이 이런 교육강을 뽑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지 않으니까 이런 기의한 이런 회귀망측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딱한 것은 이런 회귀망측한 여러분 일이 생겨서 또 대통령도 한 말씀 안 하고 법무장관도 한 말씀 안 하고 검찰총장도 한 말씀 안 하고 이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러고도 다음에 나라가 참 잘 될 것이다. 그런 낙관론을 참 제가 볼 때는 높게 평가하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반사가 여러분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죠. 팥을 심는데 콩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콩을 심는데 팥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같으면 뭔가의 잘못인가 하는 겁니다. 선거 사기가 흐르는 강물처럼 범람을 해가지고 나라의 온 천지의 이름 가득 찼는데 다음에 잘 살 거다. 국뽕의 이름 취해가지고 우리가 방산이 얼마고 우리가 반도체가 얼마고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선거는 기본이고 강의 물줄기가 여러분들 뭡니까 썩은 문드러졌는데 그 하부가 온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강심장을 가졌거나 아니면 대단히 여러분들 뭐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손 교수님 지적한 것처럼 선거관립위원회를 구조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뭡니까 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의사당은 더블당 이름 장악하고 있고 국힘당은 고개 팍 숙이고 뭡니까 제발 나는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들이 됐으니까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종으로 계속 사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월이 어려우면 나라도 바뀌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안 썩었지만 썩었는데 썩은 것을 안 고치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썩은 채로 그냥 같이 그냥 똥떵어리 위에서 그냥 뭡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사회가 온전하겠냐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주 이 문제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자녀 특별채용으로 박찬진 사무총장이 이번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박찬진이 진두지휘한 첫 번째 선거 박찬진이 만든 첫 번째 이런 공직선거 작품이 바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출간된 도둑놈들 옥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을 그 사람들이 했는가란 부분을 낱낱이 파헤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주셔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지키고 나라를 보위하는 그런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옥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